수학 원료 15km 빨리 여기 잡고 저쪽이 넘어가야 될 거 아냐 야 군만두 떴다 지혜! 나 지혜! 잡자 연세방왕 별개는 수술용 메스로 전형적인 서지컬 스티치죠 국방부에만 위치한 걸로 봐서 3만원 위치 변동 없었고 이게 국과수 하는 일 아냐 과학적으로 증명시키는 거야 서로를 확보하는 건 같이 들어가고 같이 나오다는 뜻이야 어떻게 된 거야? 아저씨가 지켜줄게 공감! 빨리! 사람만 있어요 어디든 달려갈 테니까